지금 로딩 안 됐어요? 네. 갓게미도. 여기 가방 두 개 있네요. 됐다. 로딩 됐다. 나이스. 나 들고 가서 만났음. 방. 아니 근데 방에 들어갔단 말이야. 입구에 서서 기다렸어. 이 출구가 없는 방이라. 네이들. 충격이라며 충격. 집에 있는 애 어디 갔지? 저쪽으로 왔네. 나 빨리 빠져야겠다. 나이스. 부샷. 한 명 더 있다. 한 명 더 있다. 저기 옆방에 있어요. 오케이 샷컵. 반 죽었어. 나를 데리고 나왔 아하하하 짐 짐